자 보디펫 와 나이스 파 아니구요 중간에 안보이는데 안으로 조금 깊이 들어간 상황이 있어서 좋은거 같아요 그러면 저 벙커 보고 쳐야되겠네요? 아니요 보니 가운데 보셔야해요 이거 약간 슬라이스 인가요? 그런건 아니고? 그런건 아닌데 여기가 되게 좁아요 아 좁아? 아 그러면 세게 치면 안되겠네 아 알았어 아 오랫동안 오우, 날씨 에이구 흐른다 와 경사 아 경사 생각보다 있네 오르막 잘 구르는데 오르막이 올라가지 못하네 자 버디 어제 고객님 벙커 5초 끝만 보세요 슬라인 소리에요 너는 한번 넘겨볼 수 있겠다. 한번 쳐봐라. 첫 티샷이 살았답니다. 에이그. 잘 쳐봐. 지금 가시면 안돼. 좀 이따가 들어가세요. 에이. 아이구야. 안녕히 가시오. 그냥 쓰리오나 하지. 뭔디. 하하하하. 공차하던데. 여기가 있어요. 저기 아까 뒤로 넘어갔어요. 어. 넘어갔다. 어프로 쳐야돼. 추웠다 발달. 하하하하. 다 쳐놨고 그거 하면 안되지. 진작에 그냥 저거 치지. 아이고 참. 아이고. 욕심부리다가. 제가 요쪽 봤는데 라이 한번 봐주십쇼. 왼쪽으로 가면 되나? 네. 요쪽은 될까? 좀 더 봐야돼? 아니요. 응.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. 아. 조금만 보면 되는거에요? 응. 아. 막히네. 하하하하. 여기 온 다음에. 올라가니까. 아니. 하하하하. 아이고. 공기 애니 찾아가고 이게 무슨거세요?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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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0. 1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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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었는데. 와. 캣님도 소리만 듣고. 전교수는 살아있던가. 공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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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로usi. 아. 저 보디 펫. 와 나이스 파 와 케디님 어디로 쳐야 돼요? 고객님 아 저거 아 이렇게 넘어간다고 아 근데 저 앞에 그림 보이는데 여기 그린으로 가는데 일단 치세요 고객님 드라이브 치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요 저기서 약간 우측 보고 쟤부터 쳐야 돼요? 여기 오동나무 여기가 오동나무거든요 꼬깔이 맞고 꼬깔이가 라이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등록보다는 왼쪽에 네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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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